1. 왼발부터 사이드 왼발부터 사이드 오른쪽 크로스 다리 오른쪽 다브라인터 왼발놓고 오른쪽 샤스 샤스 다리 외발발 크로스 넘어서 턴 해서 12시간 1, 2, 3, 4, 5, 6, 7, 8, 9 그 다음에 왼발 개각선 방향으로 놓으면서 오른발 다시 오른발도 앞에 놓고 힙을 당겼다가 뒤로 다시 돌아와요 1, 2, 이렇게 하고 코스톱네 백 모으고 크로스 이렇게 코스톱 다시 시작 1,2,3,4,&5,6,7,&1,2,3,4&5, 그 다음에 6,&7,&8 오른쪽으로 4선의 rew summer 하면서 크로스도 왼쪽으로 4선의 rewung 그 다음 왼발 로스테, ellen AREW 오른ом comments 뒤로 빈락하고 다시 제자리, 오른발 앞에 모으고 다시 여기까지 시작 1, 2, 3, 4, & 5, 6, 7, 8, 8 오른발 앞에 왼발 놓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2분에 1턴 그 다음에 바로 킥해요 킥 하면서 놓고 오른발 사이드 코인 하면서 몸은 12시 보고 그 다음에 다시 6시 쪽으로 런지 살짝 누르면서 런지 하고 다시 12시 돌아와요 그래서 여기 킥 사이드 코인 하나, 둘, 12시 놓고 그 다음에 크로스해서 스파이럴 턴 하면 끝나요 오케이 오케이 1, 2, 3, 4, & 5, 6, 7, 8, 9 1, 2, 3, 4, & 5, 6, 7, 8, 9 우선 8, 10이라고 지금 왼발이 스파이를 편해서 저 세워질자는 바로 1, 2, 3, 4, and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음, 1, 2, 3, 4, and 5, 6, 7, 8, and 1, 2, 3, 4, and 5, 6, 7, 8, and 1, 2, 3, 4, and 5, 6, 7, 8, and 1, 2, 3, 4, and 5, 6, 7, 8, and 1, 2, 3, 4, and 5, 6, 7, 8, and 1. 1, 2, 3, 4, and 5, 6, 7, 8, and 1, 2, 3, 4, and 5, 6, 7, 8, and 1, 2, 3, 4, and 5, 6, 7, 8, and 1, 2, 3, 4, and 5, 6, 7, 8, and 1, 2, 3, 4, and 5, 6, 7, 8, and 1, 2, 3, 4, and 5, 6, 7, 8, and 1, 2, 3, 4, and 5, 6, 7, 8, and 1, 2, 3, 4, and 5, 6, 7, 8, and 1, 2, 3, 4, and 5, 6, 7, 8, and 1, 2, 3, 4, and 5, 6, 7, 8, and 1, 2, 3, 4, and 5, 6, 7, 8, and 1, 2, 3, 4, and 5, 6, 7, 8, and 1, 2, 3, 4 1,2,3,4,5,6,7,8,1,2,3,4,5,6,7,8,1,2,3,4,5,6,7,8 1,2,3,4,5,6,7,8,1,2,3,4,5,6,7,8,1